양신이라 불린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 양준혁은 20년 가까이 선수로서 큰 활약을 보였지만 은퇴 후에는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었는데요.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는 스캔들부터 아내와의 불화설까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죠. 최근에는 은퇴 후에도 연 매출 30억을 벌지만 부인과 별거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양준혁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양준혁은 프로 데뷔 첫해인 1993년 타격왕과 신인상을 동시에 받았으며 이 기록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유일한 기록이었는데요. 야구선수 생활을 거쳐 지금은 방송인 및 해설가, 야구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죠. 양준혁의 집안은 원래 야구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삼촌이 고등학생 때 전국 1위였으며 사촌 형도 이름을 날린 선수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야구장에 갔다가 그대로 매력을 느끼게 된 양준혁은 그렇게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가방 장사를 하셨는데 불이 3번이나 났고 어머니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다사 도우미, 공장 등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하죠. 가난한 형편의 사실 부모님은 양준혁이 야구를 그만두기를 원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양준혁은 어머니께 내가 시내 나가서 공량이라도 할 테니까 야구 좀 시켜달라고 했을 만큼 야구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야구를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양준혁은 대학 초록 프로야구로 진출하는데요. 프로야구 최초로 그는 계약금 1억을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받은 수표를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 소원이 집을 갖는 것이었기에 아예 집을 지었다고 하죠. 삼성이 지명권으로 투수를 잡고 양준혁에게는 군대를 가 있어라 다음 1차 지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모 구단에서 백지수표를 건네기도 했지만 거절하고 군대를 갔고 이후 삼성으로 입단해 신인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러한 양준혁이 은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양준혁은 선동열 감독님이 나를 안 쓸 것 같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10초 만에 숨도 안 쉬고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팀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면 가차없이 은퇴하리라고 다짐을 했었다. 은퇴를 한다고 하자 구단에서 고맙다고 하더라. 구단 입장에서는 스타 선수를 은퇴를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어요.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그가 나이 50이 넘도록 결혼 소식이 없어 그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예능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던 중 그는 갑작스럽게 스탠들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2019년 익명의 sns 계정에 방송에서 보는 모습 팬서비스하는 모습 어수룩해 보이는 이미지에 이면 숨겨진 저 사람의 본성이라는 글과 함께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양준혁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어요. 글쓴이는 첫 만남의 입으로 당여부터 당신이 몇 년 전 임모 선수랑 다를 게 없잖아. 뭐를 잘못한 건지 감이 안 온다며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게 잘 바라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에 대해 양준혁은 sns를 통해 좋은 만남을 가지려 했는데 유명인과 남자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죠. 이어 애초의 느낌과 달라서 상대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모욕과 향후 미래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결국 유원 비열을 퍼뜨린 혐의로 고소된 글쓴이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는데요.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2020년 10월 상대 여성은 양준혁을 유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양준혁은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양준혁은 이 스탠들에 대해 나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 다행히 숨지 않고 바로 정면 돌파를 했다. 나는 술 마시고 실수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났는데 극단적으로 sns에 비방글을 올렸더라 라고 토로했는데요. 이후 양준혁은 19세 연하의 여성과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전에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의 과정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많은 축하와 동시에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결혼 승낙 과정을 돌이켜보면 눈물이 난다는 양준혁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장인 장모의 반응은 더욱 어두웠는데요. 결혼 전 양준혁 부부와 장인 장모가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가진 가운데 아내 박현선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좋아할 거 왜 반대했냐 라고 물었어요. 이에 양준혁의 장인 장모는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양준혁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통보했던 딸의 행동이 서운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박현선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봐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이유로 결혼하고 싶은지 정리해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후에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다. 오빠가 오기로 했다고 하니까 바로 광주로 내려가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장인은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한 줄 아냐고 했다. 우리가 한 말이 서운했을 거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장인과 장모는 본인들과 9살, 7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양준혁과 딸이 결혼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에 양준혁은 각오는 했다. 제가 부모라도 그랬을 거다 라고 장인 어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장인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도 했다.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다 라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이렇게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을 텐데 안 그래도 많은 비난을 받던 양준혁은 기어코 말실수로 비난을 더했죠. 방송에서 결혼 전 부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박현선은 친구들에게 양준혁이 선물한 다이아 반지를 자랑했는데요. 양준혁은 현선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 갑자기 바람에 든 거야. 자기들이 푸시한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던지더니 난데없는 돈 타령을 시작했어요. 그는 박현선에게 백금 목걸이, 명품 가방 등을 사줬다며 슬슬 허세를 부렸는데요. 거기까지였다면 웃어넘겼을 텐데 양준혁은 그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친 박현선에게 내 몸값보다 더 비싼 거야라고 말해버린 것이죠. 본인은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지만 아내의 몸값을 명품 가방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황한 박현선은 애써 웃음을 띄었지만 민망함으로 일그러졌고 친구들은 장난을 섞어가며 양준혁을 나물었으나 양준혁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해맑은 얼굴이었어요. 왕년에 프로 선수로 활동하며 자신의 활약을 돈으로 치원하는 몸값이라는 표현에 익숙한 탓에 나온 말이었다고 해도 아내의 가치를 자본주의적으로 계산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컸는데요. 이어 친구들이 준비한 부부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인 결혼고사에서 양준혁은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을 여실히 드러냈죠. 양준혁은 배우자가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이 신혼 로망이라고 했고 가사는 아내의 일이라고 답했어요.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가사 일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박현선의 생각과 정반대였죠. 결국 다음 방송 회차에서 양준혁은 아내 박현선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송에서 한 양준혁의 발언을 통해 양준혁은 예상과는 사뭇 다른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듯했는데요. 양준혁은 내가 운동선수여서 아내를 꽉 잡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모시고 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혼 초에는 집안일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됐다. 집에 가면 설거지가 쌓여있다.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내가 그냥 설거지를 다 해버렸다. 그러면 고마워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아예 안 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아니다. 반론의 기회를 달라라며 억울해했지만 양준혁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주로 다 한다. 내가 잔소리하게 되면 싸움하게 되니까라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 양준혁은 아내와 나는 집에 있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놀러 나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진짜 놀러 가더라. 근데 노는데 새벽 2, 3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다. 이해는 했지만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전화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쏘아붙이려고 했는데 또 자네 보일까봐 좋게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어두에게 친한 친구들인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어디만 나가면 또 새벽 2, 3시에 들어온다라고 폭로했고 아내는 민망한 듯 웃음을 지었어요. 게다가 결혼 초반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는데요. 이는 양준혁이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TV를 틀어놓고 자는 버릇 때문이었어요. 보통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잠들기 때문에 안방에서 취침이 힘든 것이었는데요. 더 나아가 최근에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는 고백도 전했습니다. 바로 양준혁이 현재 진행 중인 대방어 양식 사업 때문이었는데요. 은퇴 후 바닥까지 찍었던 그가 대방어 양식으로 연 매출 30억을 기록하는 대방어의 신으로 거듭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큰 성공을 거둔 양준혁인데요. 조만간 아내와도 좋은 소식 들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